그러면 상대 소수인 오늘 끝내보내야지 뒤에 장단은 안아놓았죠 상대 시작 상대 소수 공동게여 대양 상천지로 조금만 돌봄이 주상 전하수 많으세요 광비 전하수 구원제 열몰 대양 전하수 전주여 선관 선위원 전하수 내부 총 좋은 신랑 안녕 문문 배위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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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처벨벨벳 천벌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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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무처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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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무처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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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무처렁 나무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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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처럼 진신님 진신님 아무처럼 남부처벌룡 지신님네 지신님네 남부처벌룡 남부처벌룡 지신님네 지신님네 9차 3번 해보겠습니다. 남부처벌룡 시작 지신님네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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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껐어요 그러면은 요래요래 나눠서 요래요래 나눠서 해봐야 수 있어요 상주 상례소속 여기까지 배운 데까지 여기도 이렇게 자 시작 상례 시작 상례 소 수 고 동 고 고 고 고 고 고 해랑 삼천지원 많은 호미 주상천하 수많대요 왕이 전하 수많대요 주상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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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대요 제궁총실방 안녕 문 무해 위인신중양 아멘 아멘 하늘 일곰국 대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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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찬 찬 찬 찬 찬 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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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